엄마한테 주세요 엄마한테 오지 말고 주세요 여기 앉아봐 앉아봐 언니 앉아봐 자 주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당신이 웬일이야? 하준이가 다 알아서 할거라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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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여자를 숨겨놓고 와야 되겠지 많은데 슬금슬금 응? 뒤로 오네 엄마한테 오려고 엄마한테 왔네 엄마한테 왔네 응? 응? 아이야 엄마한테 왔네 응? 응? 엄마님 왔다 주세요 주세요 자 여기 있어요 할머니 육자리까지 혹시 그러니까 마시키세요 뭐야 할머니 육자리까지 뺏기고 있는거야? 이러면 집에 들고 오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한테 보험은 할머니밖에 없다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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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쁘네 까까랑 장난감이랑 같이 있어 까까랑 장난감이랑 같이 있어 까까랑 장난감이랑 같이 있어 한입 했어 한입 했어 떨어졌네 떨어졌네 오잉 응 이거 먹는거 아니지 이거 바리가 와 응? 또 떨어졌어 안에 잘 먹네 잘 먹네 그릇 자 엄마 깎아 그릇 줄게 자 자 응 아빠 아니다 아빠 소리 아니었어 찬양이 엄마 전혁아 한개씩 먹는거다 응? 한개씩 넣어라 두개 넣은거 같은데 욕심쟁이네 우리 전혁이 여기서 뭐하는거야 여기서 뭐하는거야? 뭐하긴? 언니가 계속 동생방 구경했는데 그걸 나더러 믿으란 말이니? 내가 널 몰라 자 반혁이 응? 엄마 좀 봐라 그래 이쁜지 이쁜지 응 엄마랑 이쁜지 우리 전혁이 이쁜지 이쁜지 소설 쓰니? 그거 내꺼 아니야? 니가 하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 무슨 소설을 하는거야? 그게 내꺼라는 증거 있어? 그따지 거짓말 하겠다 이거지 이래도 아니라고 할래? 야 그럼 오연나가 내꺼를 사쳐봤나 보지 너 내 동생한테 도둑 유명 씌으려다가 나한테 딱 걸린 거잖아 뭐가 어제? 너 이런 유치한 짓 하는 거 한두 번이니? 뭐? 내 레시피 못쓰게 만든 일 냉동 참고 사건, 감성돈 사건 니가 했던 모든 짓들 참고 넘어가 줬어 이미 끝난 일이기도 했어 뭐 빨리 먹는데 꽉가루 손이 몇 개 있어 맥히지 못해서 참고 있었던 건 줄 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앞서 갑판소리를 갖다 붙여 이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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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니가 좋아하는 증거? 당연히 있지 한번만 더 이런 일 벌였다간 할머니 앞에서 조목조목 다 밝힐 테니까 조심해 어? 허억 이쁜지 유비 이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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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짓! 아! 이쁜 짓 잘한다! 아 이쁜 짓!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이쁜 짓! 이쁜 짓! 아유 이뻐라! 이쁜 짓! 어디서 눈을 비웠어 이쁜 짓 하는 걸! 다 먹었네! 그릇이 하나도 없네! 다 비었네! 어디갔지? 자누기 배 속에 들어갔지! 여기에 있던 과자가 여기에 들어갔지! 아! 이쁜 짓! 아! 이쁜 짓! 아!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잘 아네! 어디서 배웠어 걸! 이제 없지? 다 먹었지? 없네! 이제 다 비었네 그릇이! 하나도 없네! 아니 멀리서 추가로 이쁜 짓! 깜짝 놀랐어! 이쁜 짓! 사랑스러워! 사랑해요!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감사합니다.